자, 영상 시청해주신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티넬스케어는 기관이 연속 매수 중이죠. 특히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강한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21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지금 21선을 앞에 두고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있죠. 지금 정말로 주가가 말도 안되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어찌보면 완전히 왜곡된 주가 위치다 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셀티넬스케어는 실적까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주가 내려가. 셀티넬스케어는 잘 안나왔잖아. 그러니까 4% 내려야 돼. 이런 정말 이상한 회계망측한 주가 흐름이 일어났죠.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많이 왜곡이 된 주가 위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셀티넬스케어는 주가가 결국은 올라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위치에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놀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병이라는 부분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죠. 그리고 이제 좀 돌아서려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외부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죠. 나사 선물이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일 이제 셀티넬 그룹 과연 21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그러나 셀티넬 그룹은 어차피 올라갑니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 주가 흐름이 1년 반 동안이나 진행이 됐죠. 이렇게 실적을 잘 만들어내고 성장을 계속해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코로나로 폭락한 그런 주가 위치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기업은 셀티넬 밖에 없습니다. 우량주 중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는 셀티넬이 유일하다.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셀티넬 보시면 이제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쪽에 기관은 1700억 들어왔죠. 웨인이 300억 매도 코스닥은 웨인이 640억 매도에 기관이 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나왔는데 장중에 좀 많이 매도하다가 막판에 좀 땡기면서 마감했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셀티넬은 이제 11선 언제리에서 통과를 할까 말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죠. 셀티넬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팔아대고 있는데 단발성인 부분이죠. 단발성으로 아주 실적을 안 좋게 희한하게도 이렇게까지 매출이 잘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지금 진단키트와 미국 시장 점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 부분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양업이익률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 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제품들을 아예 그냥 셀티넬 쪽에 판매를 안 해버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아주 뭐 엄청나게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죠. 그리고 렉키로 난 삼각한 부분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분기 후부터는. 자 그럼 주가는 이제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기관이 4만 천주 매수를 하고 외인이 1만 9천주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아래위점 흔들다가 1.4%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고 헬스케어가 지금 얘는 실적이 여기서 발표했는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영업이 43%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잘 성장했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영업이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나왔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주가 내려가 그러고 한다는 말이 셀트리온이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헬스케어 너도 내려가야 돼 그러고 내린 게 4.5%나 폭락을 시켜버렸죠. 정말로 이상하죠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 쌍바닥 잡아주고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니까 야 이거 너무 표가 난다 너무 티나니까 올리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흐름이 일어났죠. 여기서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장폐지 위협까지 받았죠. 여기서 상패 위협까지 받으면서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짓눌러던 분식의 의혹 분식의 의혹 이 부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상패 위협까지 받던 수준보다도 더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 있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주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명분이 없이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되겠다. 좀 사서 올려야 되겠다. JP모가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JP모가니 4만 5천 노무라가 5만 주 들어왔죠.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좀 들어오면서 좀 들어올려주고 있는데 투신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하고 투신 이 기관 쪽에서 오늘 많이 들어오면서 2.2%도 상승을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지 정상이죠.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코로나 시작하기 전 보다 정말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 위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코로나 시작 전 수준으로 퇴보였죠. 기업은 계속 성장을 했는데 시중에 돈은 많이 늘었는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JP모가나 노무라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라섰는데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잡히고 있죠. 그런데 기관이 많이 매수한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좀 사들이면서 다시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1선 앞에 가로막혀 있죠. 21선 앞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시간에선 조금 내렸죠. 시간에서는 300은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에 하락은 대부분의 조목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쭉 올라서다가 좀 밀릴 모습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반응했죠. 거기에 반응했을 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오늘 밤에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거기에 맞춰서 주가 움직임이 정해질 겁니다. 근데 얘는 정말로 말도 안되게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로 좀 찾아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얘는 스무스하게 그냥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무스가 22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이틀 동안에 많이 올랐으니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 셀티룸 그룹도 아 다행이다.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는구나. 눈치 보여주는 줄 알았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좀 이틀 동안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추세적으로 더 밀어올릴 수 있을지는 내일의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좀 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외인기원이 이렇게 팔아 됐지만 오늘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으로는 얘들이 장 초반에 더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 주들이 끝까지 강세를 잘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라는 거죠. 지금 3% 이상 올라선 전문가 꽤 많이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인데 내일 이제 한 이틀 정도 많이 올랐다. 라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얘는 이제 20성까지 왔으니까 다시 좀 조정을 하는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같이 조정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셀티넌 제약 같은 경우에도 11선을 뚫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어쨌거나 여기에서 계속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파동을 좀 탈 수 있겠지만 파동을 좀 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9월 달부터 아바스틴 전세계의 출시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셀티넌 그룹은 주가는 원래 이렇게 먼저 반영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5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얻어맞은 상태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해외 전세적인 전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좀 약세적인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나는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건 얘는 정말로 모든 악재를 다 반영을 하고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언더시팅 구간이다. 이 부분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주가를 부양하려는 이런 지금 셀티리온이라는 회사의 움직임이 과연 나올까 라는 부분이 조금 의심되는 그러한 현재 환경입니다. 일단 합병이라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하다. 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예측이 불가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얘는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제1호로 찍어서 집중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합병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빠르게 마무리되어야 되겠죠. 빠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머물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머물 수가 없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죠. 주주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금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주가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터치 흐름이 흐름이